1등하다면,의 양도는 15량이 보이고 기준입니다. 12일 Fuck 1 My 21 3,8 243... ... 31,3,3 6 36짜리 бан해서 0 216개가 있었다고 치고 그럼 1분의 2이니까 108개를 10일만에 했으니까 준형은 9개씩 하지 준혁은 3분의 1이 얼마야 72개지 18일만에 했으니까 4개씩 만드는거 아니야 맞습니까 준형이 24일 혼자 이랬어 그럼 96개 만들다가 떠났지 그럼 준형이 혼자 몇개 만들어야 돼 며칠 이래야 되나 그래서 216이 됐냐 그럼 216 빼기 96을 해야겠지 그럼 120개 나간다 120을 9로 나눠야겠지 9 4 36 14일은 해야겠지 14만 하면 모자라잖아 알았어 이게 답인거야